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많으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랭커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한다, 발표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언제 발표하는지 잘 안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는 미국의 동부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3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 되겠죠? 10월 24일 미국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5시 이후에, 지금 일각에서 6시 30분 정도에 발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새벽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매출은 253억 3천만 달러,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 EPS는 0.58달러, 전분기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이자나 또 저금리로 대출해 해주면서 테슬라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가격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익률을 좀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눈높이는 약간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하거나, 로보택시 얼마 전에 공개했던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로보택시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고, 3개월 전 한 7월쯤 봤을 때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고, 그 전 3개월에 봤을 때도 실적 발표하고 내려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내려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모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테슬라를 2,4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담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을 2배 추종하는 TSLL도 역시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로보택시의 실망감 때, 또 실적 발표하거나 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사서 모으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 외에도 자동차 매출의 총 이익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사업만 보실 게 아니라 테슬라가 운영하는 에너지 사업, 메가팩과 관련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역시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저가 모델 발표할지, 아니면 로봇 택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잘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